자 형님 십십두개 입니다. 이거 그냥 흙에서 정리한 거풀이 바닥이 바닥면이 이런거니까 요 면만 이러니까 조금 닦아서 물에 뿌려지면 솔질 한번만 하면 다 씻겨져 가는 겁니다. 그냥 흙이 흙 자 두개 하고 십십두개 하고 준대형 하고 대형 대형을 실어줄거에요 4개 잔디 4개 15m 짜리 4개 홈바운스 보물섬 물대포 송풍기 2개 하고 여기 작은거 준대형은 요걸로 쓰고 대형은 요 2개 하나 써도 되는데 부족할때봐 하나 더 넣는거에요 자 그리고 방수포 3개 12m 짜리 아마 2개 하고 10m 짜리 한개 그리고 십십두개 하고 준대형 하고 대형 하고 나갑니다 연문 닫힐정도로만 좀 더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예예 됐습니다 예예 됐습니다 안 너무하게 좀 여기에 기대세요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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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대형 중대형 10m 10m 방수포 3개 송풍기 3개 핸드 송풍기 2개 홈바 2개 안에 송풍기 있어요 그리고 잔디 4개 릴선 40m 짜리 2개 2개 짜리에요 자 오늘 이제 원래 투어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 한차일 쓰려면 그만이에요 대형 2개 십십 2개 그리고 부자재들 내일은 대전 다음주는 여수 다음주는 진천 송탄 그 다음에 다시 화순 그 다음주에는 황주로 갈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김재로 갑니다 김해 김해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하루 32 김해 eing peppermint